진천 태령산 줄기에 있는 진천 산골 맛집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천 태령산 줄기에 있는 진천 산골 맛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잡초를 식재료로 사용해서 우리 건강 보양식을 만들어주는 식당입니다 지난번에도 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오늘도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오늘도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한테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식당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천에 있는 산골 맛집에 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태령산 줄기에 있는 진천 산골 맛집에 와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새로운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무슨 음식이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이게 서유석 교수님 유튜브가 떴으면 좋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능히 자연산 버섯찌개라는 건데요 얘는 이 안에는 고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고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전부 자연산 버섯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그러세요? 능히 버섯, 바다발이, 밀버섯, 쌀이버섯 이런 버섯으로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버섯은 굳이 고기가 필요 없어요 버섯 자체가 고기면서 버섯 자체가 조미료거든요 여기다가 뭐를 넣었냐면 야관문이라는 육수를 50% 정도를 넣었어요 야관문이 뭔지 알죠? 네, 영화에도 나오더라고요 야관문 그게 남성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라 보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고급합과 폐와 간을 튼튼하게 해서 부부간의 금수를 좋아지게 한다 그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은 여성분이 더 안 돼요 남성분들보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많이 드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야관문이 들어가 있고 구찌뽕, 오가피 아, 구찌뽕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오가피, 엄나무, 허깨나무, 두릅나무랑 바다, 건세우, 다시마, 미강가루, 강황가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약초예요 그러니까 뭐죠? 보시면 있죠 정말 보양식이에요 네, 보양식이에요 그리고 밥은 밥은 색깔이 노랗네요? 강황밥입니다 강황밥 노화방지, 치매해방, 항암해졌다는 강황밥 그리고 오늘 제가 요거는 튀김을 아침에 뭘 뜯어왔냐면 요거는 가을 냉이를 뜯어왔구요 튀김으로 그 다음에 민들레를 뜯어왔구요 그 다음에 엉겅키도 뜯어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추천을 해드렸고 요거는 마가루랑 돼지 감자가루 요걸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요 나물들은 지금 가을에 허리가 오기 전에 고추잎을 막 핥아야 되거든요 고추잎은 따서 말리기도 하고 장아추를 담그고 또 이렇게 태클로도 담글 수 있지만 이렇게 나물로 제철에 드실 수 있으면 요게 맛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가을 냉이 뜯어온 거구요 가을 냉이가 있나요? 네 그럼요 원래 나물은 가을에 나와서 겨울을 거쳐서 봄에 먹는 거거든요 아니 가을 냉이가 들에서 그럼요 그럼요 네 이것도요 다 이거는 백향과라는 과일의 숲이에요 백가지 향이라고 해서 백향과라는 과일의 숲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망추나물이라고 위에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보리뱅이라고 관전에 좋은 거랑 같이 섞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고추랑 고추랑 그 다음에 제비콩이라는 게 있어요 까치콩이라고도 하는데 보라색 콩인데 깍지까지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보라색인데 지금 색깔이 이렇거든요 이게 콩깍지잖아요 그죠 콩깍지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촬영한 거구요 그 다음에 요 장아찌는 매실장아찌, 메론장아찌, 감장아찌, 무얼장아찌 뭐 이런 모듬장아찌예요 모듬장아찌 그리고 일본사람들이 요새 방사능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잖아요 요게 방사능이 가시오가피 오 가시오가피 아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거는 우리가 한국 음식은 어쩔 수 없이 짜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짜게 먹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나트륨을 배출시키려면 칼륨이 꼭 필요하잖아요 이 호박잎이 여기서는 지금 호박잎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트륨을 배출시킬 수 있으니까 이 방사능을 맞넣고 드셔도 되겠죠 네 우리 어머니가 호박잎을 잘 드셨던 거 같아요 이렇게 싸움을 싸가지고 이게 정말 건강식이잖아요 네네 섬유질도 많이 있겠죠? 섬유질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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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도 좋겠죠 그러면 요거는 아침에 민들레를 뜯어와서 겉절이로 김치를 담긴 거예요 민들레다 요거는 우엉을 말려서 드셨어요 네네 네네 그리고 요거를 요거의 쌈장이 저희는 포인트인데요 윤기가 참 좋은 쌈장인데요 작두콩 청국장이랑 작두콩 된장이랑 작두콩 된장이랑 청국장에다가 저기 뭐지 표고버섯가루랑 멸치가루 마늘을 넣고 볶은 거예요 볶아서 이렇게 들여서 짠맛을 줄였고요 비염에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글날이잖아요 네 세종대왕님이 그 수라쌍에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드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금 전부 풀만 있는데 그 고기를 안 먹어도 고향을 할 수 있는 우리 능이 버섯 네 능이 자연산 버섯찌개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네네 아 이거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또 맛있는 입맛을 높여야 되는 음식을 맛있게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독한 미식가 아시나요? 아 네네네 일본의 고독한 미식가 드라마가 엄청나게 떴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서울도 왔었고 또 전주에도 갔었고 그리고 저도 한국에 고독한 고독한 미식가입니다 그래서 고독하게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혼밥족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근데 우아한 혼밥족이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김승희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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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